오늘 개혁주의 신앙 시리즈 16번째로 공로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행위나 어떤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는 어떤 행위들 칭찬받고 또 존귀하게 여겨질 만한 헌신들 수고들이 반드시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요인이 되거나 동인이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 은혜라는 것 자체는 선물이고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우리의 행위가 동인이 되거나 근거가 된다면 그것이 은혜라고 불려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사실 이 공로라는 단어가 교회에 들어오면서 가져온 폐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마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떠한 수고한 것들 공로라고 불리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방편인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는 도구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그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에는 아직도 뭔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한 뭐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도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내면 속에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어떤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 혹은 통로, 방법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붙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차점차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고 우리의 삶에는 공로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로사상이 성경적인가 살펴보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공로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교회 안에서 우리 인간의 공로는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재한다고 한다면 오직 거기 밑줄 제가 해놨죠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의 공로는 존재하지 않고 오직 무엇만 존재한다고요?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회계의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회계의 세 가지 조건인데 완벽하게 통회를 해라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해라 그리고 보속해라 보속은 갚는 거죠 이렇게 사람의 행위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보속사상이 결국은 공로사상으로 연결되어졌습니다 용서의 조건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들을 우리가 이만큼 해야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공로사상은 이 보속사상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이끌어내고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뭘 해라고 갚아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어디에 다 있는 거예요? 이방 종교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너 이거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다 갚아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이것은 이방 종교들이 하는 거죠 우리 기독교 진리의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갚아야 되죠 갚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갚는 것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예요 그래서 보속사상이나 이 공로사상은 비성경적인 교리를 결국은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면죄부이고요 그 밑줄에 면죄부, 면죄부이고요 두 번째는 연옥설, 연옥, 연옥이라고 들어보셨죠? 면죄부와 연옥입니다 일반 사람이 자기의 공로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만족하실만한 보속 즉 갚는 행위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공로를 빌려와서 내 것으로 삼는 게 바로 면죄부예요 특별히 성자들이나 순교자들의 피 흘린 공로를 빌려와서 내 죄값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면죄부의 핵심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성자들과 순교자들의 공로 그 피 흘림의 공로를 교회의 보물창고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보물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순교한 사람들, 공로 성자들의 평생 헌신한 수고와 피 흘림, 순교의 공로 이것들이 교회의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있다 그 교회의 보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보물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누가 가졌냐 교황이 가진 거예요 교황이 그 열쇠로 그 창고를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공로의 복을 신자들에게 이 성자들의 공로들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게 주장하죠 그런데 교황이 다 나눠주기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추기경들이나 주교들을 통해서 나눠줄 수 있도록 그 공로를 분여하는 일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르면 전권면죄부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모든 죄, 전체 기관의 죄를 다 사하는 거예요 전권면죄부인데 전권면죄부를 얻게 되면 바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왜? 모든 죄를 다 갚았으니까 그리고 수년간의 면제부 여기까지는 교황만 발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일간 면제부가 있는데 100일 동안의 죄가 면제되는 겁니다 이것은 추기경들이 발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0일간의 면제부 40일 동안의 죄를 면제받는 것은 주교들이 발부할 수 있도록 종교개혁 이전에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제부를 발부받으면 그 기간 동안의 죄가 용서받고 죄책이 사해집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연옥에서 고통받고 그 죄값을 갚는 기간 보속의 기간이 줄어들어서 빨리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연옥 사상이 나오는데 여러분 연옥은 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여러 가지로 갖다 대려고 하지만 사실 그건 언급할 가치조차도 없어요 성자나 순교자가 되는 경우는 바로 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죄값을 갚아야 되는 순결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연옥에서 내가 지은 죄를 다 갚아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니까 어떻게 그걸 내 행위로 다 갚겠습니까? 못 갚으니까 그래서 성자들의 공로, 순교자들의 공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아직도 죄값을 다 못 갚았을 것 같아서 그 후손들이 면제부를 사면 그 공로를 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종교개혁 당시에 이런 일들이 횡행하고 주장이 되었고 면제부 판매와 연옥설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톨릭의 독일 지역 면제부 판매위원장이었던 요한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면제부 판매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독일 지역에서 요한테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거기에 굵은 글씨 좀 써놨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세에서 자손들이 낸 동전이 헝금함에 쨍그렁하는 순간 조상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직행한다 여러분들은 말도 안 된다고 지금 웃고 계신 것인데 그만큼 우리가 성경적으로 많이 돌아온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걸 믿었어요 그렇지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려면 연제부를 사야지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죽어서도 죄값을 갚아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다 씻어지지 않고 아직도 갚아야 할 죄가 죽어서도 갚아야 될 죄가 남았다면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 연옥은 도대체 어디에서 근거해서 만들어낸 겁니까? 이걸 말하려면 입이 아픈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예 거기에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그렇게 그냥 일축을 해버렸어요 이것은 명백한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어쨌거나 성자들이나 순교자들의 피가 죄를 씻는 보석의 효력이 있다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피만이 죄를 씻기는 능력이 된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된 겁니다 더 갚아야 할 것도 죽어서 그들이 주장하는 연옥에서 그걸 다 해결해야 될 그런 필요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황 중에 한 명이 레오 1세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위대하다고 해서 데레오 즉 레오 더 그레이트 이렇게 부른 초기의 아주 초기의 교황입니다 주후 440년에 교황으로 주기 위한 분이죠 그런데 이 레오 1세가 팔레스틴 교인들에게 보낸 글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글이잖아요 거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굵은 글씨로도 써놨지만 한번 쭉 따라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 성도들의 죽음을 주께서는 귀중하게 보시지만 한 무죄한 사람의 죽음이 이것은 순교자나 성자들의 순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무죄한 사람의 죽음이 이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말합니다 의인들은 멸류관을 받는 것이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용기는 인내의 모범이 되었지만 의의 선물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죽음을 죽는 것이며 그 죽음으로서 다른 사람의 빚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계시며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였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순교자나 성자들의 피가 다른 사람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지 못한다는 분명한 글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존경하는 사람 대레오라고 불리는 레오 1세가 직접 쓴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부들의 고백들을 많이 듣죠 초대교회 교부들의 고백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앙 시리즈 하면서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는 고대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긁은 글씨로 또 써놨어요 우리는 형제로서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죽지만 이러한 순교자의 피는 죄사함을 위해 흘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도 그를 모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은 우리도 그를 모방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순교에 피를 흘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저 은혜로 받고 그저 기뻐하고 감격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초대 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사도들이나 성자들이나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고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충하거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자체로 완전하며 다른 순교자들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역사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공로가 교회에 있다면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바울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골로세서 1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좀 띄워주세요 사도바울이 고백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받는 고난이 있었어요 그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도바울이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즐거이 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공로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내가 받는 고난은 내가 공로를 세워서 내가 받는 고난이 아니라 누구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고 내가 받는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내가 섬기는 섬김과 수고와 희생도 모두 그리스도의 공로가 된다 그것을 지금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교회를 위한 헌신과 수고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다 그것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했다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간이 공로를 주장하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거기서는 자기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공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요 교회 안에는 인간의 공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된 우리가 한 모든 것은 곧 누가 하는 것이며? 예수님이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 수고와 헌신은 모두 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며? 내가 한 모든 주님을 향한 눈물과 헌신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속하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도바울이라도 어떤 순교자라도 자신의 고난받고 피 흘려 순교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내 공로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 교회에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아는 행위의 정당성은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얘기하면 나는 몸 밖에 있는 사람이나 마찬가지 음식을 먹어서 위장이 소화를 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소화하는데 그 위장이 내가 했다 하지 않죠 그 몸이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원리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헌신의 원리죠 저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 칭찬할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참 성경적 신앙 참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자신의 공로는 다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남은 권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공로만 고백하는 참 그리스도인 참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공로는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모든 행위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두 번째 논제이죠 성경은 공로사상이 아니라 거기다 제가 밑줄 해놨죠 은혜 사상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공로사상이 아니라 은혜 사상을 가르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성경은 공로사상이 아니라 은혜 사상을 가르친다 여러분 이 공로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공로라는 단어를 찾으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것은 답이 정해진 질문입니다 안 나옵니다 공로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요즘엔 컴퓨터로 성경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공로, 성경 전체의 공로 단어 찾아보십시오 아예 구절이 안 나옵니다 공로라는 단어는 성경적 단어가 아닙니다 반면에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 은혜로 꽉 차 있어요 은혜와 사랑, 자비, 극률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적 단어인 은혜, 사랑, 자비, 극률 이런 것보다는 자꾸 공로를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 말을 자꾸 입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로사상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비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강요 3권의 15장의 아예 큰 제목 자체를 아예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래서 그걸 인용을 했는데 거기에 제가 밑줄을 해놨어요 공로라는 단어를 쓰세요 공로, 공로란 말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위험한 단어이다 아예 이걸 제목으로 해놓을 정도로 강조를 했습니다 공로란 말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위험한 단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공로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누가 보금 17장에 나와요 누가 보금 17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절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하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 그 행동이나 행위의 근거가 공로가 되어서 주인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어떤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순종하고 고되게 일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죠 이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일하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수고했습니다 참 귀하게 일했어요 너무 아름답게 원신했어요 칭찬받을 만한 아름다운 일들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공로라는 말 자체가 스스로 대단한 자부심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높이려는 교만이 들어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항상 그 밑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거예요 삶 속에 공로가 가득가득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서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것을 쌓아서 뭔가를 안심을 얻으려고 자꾸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만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신앙의 위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밑줄에는 자만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가 참 귀한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내 공로입니다 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렇게 공로사상의 위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굵은 글씨로 해놓은 거죠 아담으로 인해서 없어진 인간의 공로는 여기서 침묵을 지키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배하게 하라 성도들은 자기의 공로에는 아무것도 돌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의 자비에만 돌리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선한 것은 모두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그는 자기에게 있는 칭찬할 만한 것도 모두 밑줄입니다 자기의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초대교회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부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중략하지 말고 그 다음 사람이부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선한 것은 모두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는 자기에게 있는 칭찬할 만한 것도 모두 자기의 공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자비에서 나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아주 초대교회의 고백이에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백은 내 공로가 아니고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커가면서 가족관계에 좀 더 민감해지고 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빠의 엄마는 친할머니고 아빠의 누나는 고모고 엄마의 엄마는 외할머니고 엄마의 아빠는 외할아버지고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면서 관계 설정을 쭉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의 아빠가 없는 거예요 제 아버님이 안 계시잖아요 들어가시잖아요 다 가족들 만나면 엄마의 아빠도 있고 아빠의 아빠도 있는데 아빠의 엄마도 있는데 왜 아빠의 아빠는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어릴 때 이제 설명을 해 줬죠 아빠의 아빠도 목사님이었어 목사님이었는데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선신하고 많이 피곤하셔서 일찍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산소에 항상 가서 꼭 그 정해진 타임에는 산소에서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1년마다 커가는 모습을 그 산소에서 찍어요 그래서 지금 매년마다 성장한 것을 이렇게 갖고 있는 벌써 뛰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는 코로나 전에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와서 물 주고요 물 주고 그 위에 올라가서 하죠 다음 빨리 빨리 네 이거 코로나 전 이렇게 꼬맹이었어요 코로나 전에 네 이렇게 물 주는 모습이죠 풀 뽑는 모습 있죠 네 그리고 코로나 지나고 나서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 네 이제 이렇게 컸어요 쑥 컸는데 저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사진 좀 보일 텐데 저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요 풀을 그냥 밟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아빠의 아빠가 안 계신 걸 알게 됐고 산소 가서 풀을 밟을 때 아빠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밟으면 할아버지 안마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저 안마하는 장면입니다 꾹꾹 밟으면서 안마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제가 이제 사진 끝내주시고 아빠의 아빠가 안 계신데 아빠의 아빠가 목회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신 걸 아이들이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산소에 갈 때마다 꾹꾹꾹꾹 잔디를 밟으면서 할아버지 안마해 드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저 와서 안마를 자주 해 주거든요 들러붙어서 하는데 어느 날은 막내가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뒤에서 토닥토닥토닥 하고 막 안마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시원하다 이제 계속해요 그래서 아 힘들지 이제 그만해도 돼 근데 아 안 힘들대요 안 힘들대요 자기 얘기 좋대요 그러면서 안마를 하는 중에 뒤에서 안마를 하면서 제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아빠 아빠의 아빠는 교회를 열심히 하고 쉬지 못하고 피곤해서 일찍 돌아가셨잖아 아빠도 교회를 열심히 하고 피곤하고 쉬지 못해서 빨리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내가 안마해 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그런데 이 막내가 그러한 안마의 행동을 뭔가 자신의 공로로 생각하고 아빠에게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했다면 제 마음이 그만큼 감동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의도가 있는 안마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아이는요 아빠가 빨리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안마한 거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 아멘할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아니니까 저는 그 아이가 그냥 아빠가 좋아서 아빠가 너무 쉬지 못하고 피곤하시니까 내가 안마해서 아빠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 저는 그 자체를 그 아이가 힘들어하지 않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본 거예요 내가 섬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하나님 뭐 좀 주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내려고 내가 섬기는 것인가 그런 섬기는 행동이 그것의 근거가 되기 위해서 내 공로를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섬겼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저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저 기쁨으로 섬기고 오늘 사도발의 고백과 같이 그 고난조차도 기뻐하면서 기뻐하면서 섬기는 그런 헌신인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려고 여러분 섬깁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 사랑, 그 보혈 감격해서 힘들어도 때로는 아파도 눈물 지어도 기쁨으로 너무 기쁨으로 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섬기십니까 공로로 일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일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일하는 조아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쌓는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우러나와서 기쁨으로 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고 업적을 늘어놓고자 교회를 섬기고 봉수하고 헌신한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의 공로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은혜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과 수고와 행동들은 모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 것입니다 이건 모두 다 주님의 공로에 속한 것입니다 내 공로는 존재하지 않고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얻는 근거와 업적으로 공로를 쌓고 그것 때문에 헌신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인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파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정말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 그 고난 그것도 너무 기뻐 왜?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야 예수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어떠한 괴로움과 고난과 모든 것들도 나는 다 감당할 수 있어 라고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빛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